삼성과 LG, SK 등 주요 대기업의 올해 신입사원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 대기업이 청년 고용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 온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삼성과 LG, SK 등 국내 대기업 6곳이 일자리 확대에 동참했는데, 이들이 약속한 신규 일자리는 향후 3년간 18만 개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취업 준비생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기업이 청년 고용 확대를 약속하자 코로나 장기화로 막혀 있던 신규 채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실제 취업 포털 산아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연초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이 지난해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 움츠려 있던 대기업이 올해는 채용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좁아진 취업인분으로 고생하던 취준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정기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은 주요 계열사가 다음 달 중순부터 일제히 대조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갑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채용 규모는 예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신입사원을 선발해 왔습니다. 다만 그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필기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어 익숙하지 않은 시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SK그룹도 연간 6천 명 수준으로 계획했던 기존 신규 채용 규모를 9천여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LG그룹 역시 LG전자와 LG화학 등에서 조만간 신규 채용에 돌입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일부 사업 부문에서 이미 신입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직원 채용 방식이 기존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시 채용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에 꼭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만큼 지원자가 실무 경험을 미리 갖추는 것은 물론 원활한 직무 대응이 가능한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데일리TV 김조우입니다. 이데일리TV 김조우입니다. 감사합니다.